자, 이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,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. 자,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축소하고 저쪽은 확대하겠죠?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서로 비교하고 밝히는 부분을 묘시합니다. 저쪽은 진짜로 가짜 뉴스고, 우리에게 모이신 분들은 진짜 현실 그대로입니다. 어느 게 진짜 뉴스입니까? 오늘 저녁 텔레비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밝혀질 겁니다. 이러고도 의심을 받으면 대한민국 방송사와 언론사 전부가 가짜 뉴스와 맞죠? 여기 모인 이 그림,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진짜로 소위 주인공입니다. 우리가 이겼습니다. 우리가 이겼습니다.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. 우리가 단순패로 이겼습니다. 자, 여러분 정불의 춤!